전 세계 3,200여 종의 와인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대전국제와인주류박람회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.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에는 모두 16개국, 200여 개 업체가 아시아 최대 와인 시음존을 운영하며 대전 지역 업체 39곳도 참여합니다. 주말까지 한빛탑 물빛광장에서는 재즈 뮤지션들의 공연과 인기 가수 헤이즈, 김필 등이 대전엑스포 30주년 기념 공연을 선보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